오늘의 게임 슈퍼마리오 오디세이! 가보도록 하죠! 우와 위력이 대단하네 저거 꽃들 여기서 어떻게 가라앉아 어 뭐야 뭔 얘를 없어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로 넘어가단 말이던데 내놔 어 내꺼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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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와 따사잇! 모뱅이다 이거 바로 모서리를 돌면 열매가? ㄴ ㄴ ㄴ ㄱ 따사잇! 바로 한방에 넘어 가버리기 따사잇! 바로 한방에 넘어가버리기 넷 와 이거는 좋다 이거 한번에 쫙 되는거 얘를 어그로 해서 쏘면 맞출 수 있을까? 얘를 어그로 해서 쏘면 맞출 수 있을까? 얘를 어그로 해서 쏘면 맞출 수 있을까? 천태에서 어 요게 아닌가? 여기 맞는거 같은데 얘를 어그로 해서 안되는데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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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하드냐 이건에 뭐 뭐 어 안됐는데 얘가 뭐 어떻게 하니 흠 와 이거 놓칠 뻔했네. 잠깐만 이거. 아니 아니. 야 R 버튼이 오잖아. 괜찮아. 바이러스. 아 니 맛이구만. 이런데 혹시 별같은게 있을지 몰라. 저기 위에도 뭐가 있네. 저기 위에도 뭐가 있다. 아 위로 못가네. 잘 있어. 근데 이렇게 여기. 레버를 당기면 씨앗이 나온다. 레버. 레버같이 생긴게. 요건데. 이거 레버 내놔. 아 요렇게. 던져봐. 오케이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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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따사잇. 덫. 숲 충전소. 혼자 빠져봐. 에너지 충전 중. 분명 이 사람 될 것 같아. 혼자 빠져봐. 저기 뭔가 누르면 있을 것 같은데. describe. 와 이거 뭐 하나 있네. 잠깐만. 올라가고. 올라가고. 올라가. 올라가. wooiao Ahí. 어 뭐야 여긴 어디야? 나는 누구? 어 안보여 하나 골드가 있고 야 속도가 너무 빨라 얘 두번 나라 나라 아 계속 눌러서 나는거구나 이렇게 먹었고 밑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아 밑에 요거 이거를 못파겠네 거리가 가는게 안가 조금 말하자면 됐다 다 찾았는데? 아 뭐야 한마퀴를 돈거네 우와 이건 좀 신기하다 자 가자 야 거의 다 찾은거 같기도 하고 나왔다 충전 고맙다 오케이 두개 나왔어 두개 그냥 보스전하면 대략 두개는 얻을 수 있을거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오 야야 이거 어떻게 넣었더라 Y를 둬 A도 똑같고 그냥 쫌 빠져봐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이거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오 들어가 뭐하는건가 있네 여기는 아우 야야 아파 아파 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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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원치잖아 이제 가가가 아 아 네 아 아 앨들이 앨들이 올라갈수 없나 아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. 오 야야야.. 아 이거.. 이정도면.. 아니 뭐야 이거 왜 안돼.. 이거.. 아 됐다.. 왜? 오케이 개꿀 뭔가 저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얍 숲의 여자친구 뜻완료 말이 가능할까? 팍 도망쳐버리네 아 시원하다 딱 편안하게 딱 도미너처럼 들리네 슉 슉 와 와봐 와봐 이게 바로 대포의 위험 다 보시면 돼 와 시원하긴 시원하다 보스전에도 이거 쓰면은 아 이걸로 컨트롤러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근데 이거를 다 써봐야되는 이유가 도중에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봐 찾았지? 일단은 찾았으니까 위에 조금 줄어볼게 위에 가는 척 잘했어 잘했어 할게 약간 조금 바위벽 안에서 택탁 완료했구요 이거 쩜 역시 마리오는 일반 마리오가 멋있어 이렇게 정상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 이거 설마 아 이제 여기 상태에서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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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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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쉬운데 한번만 더 다시 하자 우와 낙땜이 없네 이 게임 아 아 아쉬워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여기는 뭐 길이 길이 있는데 여기 뭐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? 베커 뭐 하나 어 뭐야 여기도 뭔가 미 지의 세 개가 있어 가보자 어 미끌 미끌 오우 야야야야야 와와와와와 왜 안가져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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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 아야야야야 이따 데땐 됐다 하나 먹어주고 높은 곳에 플라워 로드로 되게 많죠 이거 다 먹길 잘해 순간 저기로 뛰어들란 줄 알았네 어? 저기요 아 어? 어? 야 이거 조준해 잘못하면 내가 죽네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나 이거 뭐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어차피 나는 올클리어를 깰게 아니라서 그냥 문만 먹고 빼면 되거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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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앗 어? 이해됐다 달려라 플라워로드 플라워로드 뜻이 옵? 꽃길? 대충 그 뜻인걸 아는데 어? 오케이 가보자 근데 아까 위에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게 옆으로 흔들어 주는거거든 컷 제발 도전을 잘해 오케이 이번엔 된대 아 여기도 쳐들어 가겠습니다 와 이거 역시 탱크를 쓸 생각을 했네 시원하긴 해 시원하긴 으아아 악 그냥 누르자 그냥 누르자. 그냥 누르자. 그냥 누르자. 얘들아 잘했어. 아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야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뭔데. 이거 뭔데. 아 진짜. 아 겁나봐. 우와. 어 야야. 얘들이 날 죽이고. 좀 해서. 신조. 야야. 너 왜 안 죽었어. 죽어. 죽을 뻔했다. 어 더. 어 너무 많이 때렸어. 획득 완료. 폭격의 끝에서. 아니 끝에. 와 저 거짓말 보면은 한 20개 넘겠는데. 자 여기서. 잘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오케이. 깔끔. 자 여기네요. 갑시다. 잘했어. 어. 야 변신할 수가 없구나. 어. 뭐야 이거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. 설마. 고시라는 거야.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. 일단 너 이리로 와. 하나 있을까. 진행되는게. 어. 뭐. 뭐. 해보면 되겠지. 어. 어. 없앨 수 있네. 어. 야. 오지마. 그만해. 오지마. 그만. 역쪽으로 피해서. 오와. 야 이거. 야 이거. 어떻게 보셔. 이거 어떻게 보셔. 이거 어떻게 보셔. 아 이거. 야 이거. 죽어. 후. 살았다. 다행이다. 핵득 완료. 비밀커팟을 목표로. 와우. 이제 보스전 또 하나 있나. 그럼 빡셀텐데. 있는 것 같네요. 뭔가. 보스. 나올 것 같애. 뭔가. 자 한번 가봅시다. 자 한번 가봅시다. 들어가보자. 어. 막아야되는거. 어. 아냐아냐. 어. 따따따따따따. 오케이. 떨어뜨려버려. 뭔가. 꽃꽃꽃. 저럴 줄 알았다. 보스같은데. 방해하지 말아라. 눈 탁 튈거 같애. 저럴 줄 알았다. 뭐야. 저거. 방어막대 있는데? 어떻게. 오케이. 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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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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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이 뭐야 아 움직이네 아 뭐야 이러면 안되네 뾰옹 뾰옹 아냐 뿌셔 뿌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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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뿌셔 바로 뿌셔 저거 쏠테 맞춰야돼 다 뿌셔 이로가서 어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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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케이 아주 좋소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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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야 아 왜 뿌시다가 말아 제발 제발 이번엔 됐다 됐다 내 피 다 쓰고도 이거 뿌실 수 있어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잘가라 마지막이다 이즈이 아 승리 성공 야 또 세 개를 주네 그래 가지고 만났던 거구나 이냐미 아 맛있성 휴, 다 얻었고 휴 자, 가봅시다 이제 와, 16개 필요하다고 하지만 난 그 이상을 이미 벌어놨다고 32개에서 얼마나 한 50? 우와, 50 몇 개야 55개, 와, 겁나 많이 벌었네 오디세이호가 팝업 오케이 자, 도시광고까지 갈 수 있게 됐어 자, 드넓은 바다를 건널 거야 자, 오늘은 이렇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호 받고 재밌게 봤을 때 하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, 바이바이 이건 도시라고 하니까 뭔가 그 느낌 나는데 뉴욕 이런 느낌 바이바이